자,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감사합니다.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보라탈까요? 보라틀. 자, 우리 꽃받침 할게요. 꽃받침. 자, 우리 다같이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하트에서 귀 만드는 데요, 귀. 자, 카리스마 있는 포즈 하나 할까요? 카리스마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가을이니까 섹시한 포즈 하러 가시죠. 섹시한 포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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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